좋은 질문이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고 저도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제일 효과가 없는 리더십 중에 하나는 뻔한 정답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잘해줌이라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을 하게 하고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 결국 하지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했을 때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해줄 줄 아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더로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못난 리더는 이런 거죠.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되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내 말 들어야 했지? 걔 있잖아. 내 말 듣고 잘 됐잖아.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내가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작은 팁을 줬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요. 내가 준 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적이거든요.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내가 주는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일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충분히 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걸 따라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함께 하는 거죠.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